공주는 지금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. 연극이라 하셨습니까? 어찌 공주님을! 공주님을 능멸하지 마십시오. 아니, 공주가 진정으로 위독한지, 척을 하는 건지 많은 사람들 앞에 명명백백 밝히면 될 것 아닌가? 전하, 소신이 직접 어휘를 대동하고 공주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도록 윤호하여 주시옵소서. 옛법에 어긋나는 일이다. 형법엔 반드시 있는 법이지요. 증자를 확인하는 것. 지금 경혜 요구해.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오. 송구하옵니다. 전하, 해왕 대비만. 공주께서 상당히 위독하십니다. 소생이 어려울 수 수도 있사옵니다. . 요번. 원상을 축복하라! 전하, 이건 음모이옵니다. 음모이옵니다. 공주님께서는 어쩌면 이 목도리를 본 순간 여기까지 각오하신 듯하오. 살리고 싶으십니까? 이 형극으로 속일 수 없어. 누군가는 진짜 위험을 감수해야 해. 우리에겐 마지막 기회니까. 혹여 내가 잘못되더라도 아무도 원망하지 마. 온전히 내 선택이니. 내가 미안해. 내가 다 미안해. 이건 내 방식이에요. 나리는 나리답게 살아요. 강한수답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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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한수답게.